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세에 올린 남편이 아닌데? 여기 애아빠도 아니고? 네. 성도 다르고? 문세 안 올렸죠? 문세에 안 올랐어요? 따로 살리만 해요. 남자는 사주 자체가 활량이야. 맞아요. 지금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만난 지 10년 돼갖고 산 지는 8년 정도 됐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살았다고 볼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나이가. 꽉 찼는데. 점사가 이렇게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엄마 인상 참 좋고 마음도 여르신 분이고. 법 없이도 살고 남 헛들지도 못하고 남한테 잘 속는 사주야. 본인. 남이 뭐라고 하면 다 믿어? 진짜 잘해. 완전 잘하고 진짜 잘하고 완전 잘 믿어.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심하고 재고 이런 사주가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보면 좋은 일하고도 뺨 맞고. 맞습니다. 동정신이 굉장히 많고. 지나가는 그지도 못 보고. 정말 지나가는 그지도 데려가서 밥 해먹이고. 물건 잊어버리고. 이런 격이야. 그래서 본인 사주가 그렇다는 거야. 네 사주가요? 걷어먹이는 사주야. 어떻게 보면 그냥 라운드로 볼게요. 어둡다는 거는 집안에 지금 아들이고 며느리죠? 네. 자식은 있어요? 둘 있어요? 아들 둘이에요. 열한 살하고 여덟 살하고. 둘 있지? 네. 자식은 뺄게요. 네. 일단은 아들도 그렇고. 아들도 내가 보기엔 가정이 올라갈 것 같지 않고요. 이혼수가 크게 들어왔어. 네. 그것이 비치는 해도 내년에도 비치고 후년도 비쳐요. 그럼 내가 보기엔 내년도 후년도 산다면 앞으로도 위험하다는 거고. 내가 보기엔 둘이서 진짜 극과 극이 만났다. 상충원진을 다 갖고 만났다. 그래서 지금 애를 낳고 살지만 원래 첫째 낳고 나서 찢어졌어야 돼. 말도 못해. 근데 둘째가 들어와서 안 찢어졌다. 네. 맞아요. 틀린 말 아닐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셋째는 안 들어와서 둘째에서 끄시고 찢어져. 이게 점사예요. 그리고 점사가 밝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만 지금 그러면은 참 점사가 나도 그냥 가벼울 것 같은데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야. 문세가 오르지 않았다 내가 얘기했지? 네. 둘도 지금 불안하다. 제가 그래요. 그러죠? 네. 아들도 아들인데 본인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들도 이혼하고 네. 나는 뭐 문서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동거와도 나도 이별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게 비춰요. 그래서 본인 사주는 남자보기 일단 없다. 네.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말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폭군을 만날 수도 있는 사주고요. 네. 본인이. 애들 아버지가 그랬어요. 옛날 남자 말하는 거죠? 애들 아버지는. 폭군. 맞고도 살 수 있다. 네. 애들 아버지가 그랬어요. 참다 참다 그냥 지렁이도 꿈틀거린다고. 꿈틀거려서 끝난 격이고.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남은 남편은 활량이다. 자기밖에 몰라. 맞아요. 그리고 쉽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쓰면 그냥 지가 쓰고 지가 벌고 그게 다야. 알았어요? 주지도 않아요 돈도. 카드 한 장만 주고. 카드는 줘요? 네. 카드 쓰면 되네. 카드 줘요. 다 써요 카드를. 뭐예요 남편의 직업이. 택시 운전소. 그지? 그냥. 그러면은 택시 운전을 하든 버스 운전을 하든 이 사람 사주 자체가 활량 사주고 그냥 니나노 해요.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솔직히 그냥 점집에서 노래 좋아하고 응? 노래 좋아하고 그냥 활량 사주야. 니나노 사주고 대신에 여자도 좋아한다. 네. 그리고 지조가 없다. 맞아요. 지조 없어요. 그래서 점집 오면 후회할 소리. 바람도 났다. 지금요? 네. 그래서. 몰라요. 나는 이런 말을 함부로 뵙고 싶지는 않은데. 괜찮아요. 다 해도요. 이 사람은 여자가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도 여자가 있고 또 있고. 장가를 몇 번을 갈 수도 있는 사주고. 이 사람 장가 몇 번 갔어요? 네 번째야 내가. 네 번째. 본인은 혼인 신고 안 했지. 혼인 신고 안 했는데도. 네 번째. 네. 같이 산 게. 그럼 그 전에는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앞전에 있는 사람 하나만 안 하고 두 사람 했지. 그러니까 어쨌든 살은 게 본인 네 번째 여자다. 앞으로 네 번 더 갈 수도 있다. 그 나이에요? 뭐 기운이 있는 한. 기운 없어요. 맨날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기운이 있는 한. 지금 이 사람 본인하고 내가 보기에는 못 살아요. 헤어질 때 돈 달려면 주겠어요? 맨날 본인한테? 네 나한테. 내가 돈 준 거. 나 아까 그랬잖아요. 이기적이다. 집 밖에 모른다. 그렇죠. 끝날 때는 보정 못한다 나도. 내가 돈 줘서 차 사고 집 사고 다 했는데. 언제 그랬냐. 답답하다. 내가 그랬잖아요. 엄마 사주가. 거지 걷어먹여도 나중에는. 내가 갖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 네. 덕은 못 먹으면 피해도 준다는 소리야. 걷어먹여고 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들도 이별이 보이고요. 저도? 응. 본인도 보여요. 언제쯤? 제가 보기에는 아들은 내년 후년도 다 진하게 빚지고. 피해가 나는 게 어차피 이별이야.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고. 자식이 있어도. 자꾸 헤어진다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헤어져. 지금 만나는 여자 있는데. 범띠라는데. 누가? 아들? 네. 아들이 여자가 있구나. 엄마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났대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비밀이잖아. 나만 알아요. 됐어 그럼. 또 범띠래요? 네. 결혼 안 한 사람이래. 잘 만난 것도 아니다. 안 맞는데? 응. 어쨌든. 잘 만났든 못 만났든 간에. 만났으니까 만나겠죠잉?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혼이야. 아들도 그래서잉? 알았죠? 그리고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길게 가야 2년 갈까? 2년이요? 응. 그리고 계산하면서까지 이별하려고 하면 본인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그렇다고 해서 안 받자면 억울하잖아요. 네. 하지만 어떡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본인 속이 편하다. 그러다가 진짜로 병원 갈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나하고 그 사람이 죽고 그렇진 않죠? 이 사람 죽는다고? 죽진 않죠. 이제 왜 죽어요? 죽진 않는데 지금도 여자가 있다 이 소리죠? 응. 젊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게 젊은 바 보이진 않아요. 나이 먹었어요? 비슷해. 근데 할 시간이 언제인지 나가서 택시하러 가선가? 그건 나도 모르지. 같이 다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요. 어딜 가도 같이 다녀요 지금. 그건 나도 모르지. 차라리 내 점사가 안 맞는 게 나은 거고. 아니 근데 다른 데서도 봐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이 남자 바람난 게 중요해요? 아마 헤어질 거야? 이 남자랑 평생 살 거야? 나는 지금 평생 살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산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러 온 거예요. 못 살아. 나는 살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좋아서 살아. 좋은 게 아니라 유호부당 하긴 한데 질환을 안 하니까 나한테. 아휴 머리가 아프다. 지금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내가 봐도 이별이야.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늦게 헤어지는 게 나아요? 헤어질 거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1년 덜 정서하는 것이 낫고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금변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 힘들어요? 이 남자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그냥 이 남자로 살겠다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 해줬죠. 끝이잖아. 근데 이 남자는 본인이 네 번째라니. 네. 잘 들어요? 다섯 번째가 또 누가 될까? 라는 생각도 하는 남자야. 한마디로 무겁지는 않다. 그걸 기대가면 다섯 번째가 누굴까? 이게 아니라. 무게가 없고. 가벼워요. 사람이. 그래. 그래서 항상 지 밥그릇은 지가 이렇게 챙겨 놓으려고 하는. 뭔지 알죠? 맞아요. 그래. 웃는 게 정답이네. 그게 항상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내 보따리를 항상 싸놓고 있단 말이야. 본인은 보따리 그냥 깠어. 네. 깠어. 이것도 너 먹고. 난 다 줬어. 남은 거는 우리 거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게 없어. 내 거야. 다 지 거야. 그래. 내 것도 지 거. 지 것도 지 거. 근데 뭐로 살아. 뭐 계산적이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주라.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냥. 못 살아요. 엄마가 같이 살으라고 나보고 오래 살으라고 이 양반하고 그래서 하니까 또. 아들이 살래서 살고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때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러다가 무당이 뭐. 헤어져고 해서 헤어져야겠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난. 내가 점점에서 얘기하면 내가 살면. 내가.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못 산다고. 네. 내가 보면 길게 가야 2년. 2년. 그러면. 내년 10년이네. 그렇지. 올해 다 갔으니까. 내년에 헤어지겠다. 아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아. 본인이 더 무당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준비는 해. 알았죠. 돈을 미리 빼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빼돌려야 하는데. 내가 보니 쉽지 않다. 융제해달라고 해야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헤어질 때는 항상 끝이 지저분해. 남녀라는 게. 항상 돈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든 없든. 내가 봐도 결과는 쉽지 않다. 이미 본인 같은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이미 끝난 것이고. 아들은 내가 봐도 끝난 거를 비쳤으니까. 아까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양쪽이 엄마하고 자식이 둘이 가정이 깨지겠구나. 이렇게 비쳤던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을 좀 봐줘야 돼요 우리 딸 그러면. 딸은? 우리 딸 칠십 칠 년생이에요. 딸이 칠십 칠 년생? 예 메뉴리드 칠십 칠 년생. 아냐 아니 칠십 구 년생. 아들이 칠십 년생인데 왜 딸. 메뉴리드 칠십 구 년생 딸도 칠십 구 년생. 딸은 휴직 갔어요? 예. 딸은 내가 보기 탈이 없는데. 괜찮아요? 아들이 아들이랑 사이가 덜 먹어가지고 또 바람필까 봐. 사이 사이가 생일이 언젠데요? 사이 사이가 저기 십 일 월 십 일 일 음력으로. 몇 년생이야? 양력으로 십 일 월 십 일 일 저기. 열 살 차이예요 열 살 차이. 몇 살 차이? 우리 딸이 칠십 구 년생이고. 팔십 구 년생이네 그럼. 팔십 구 년생인가 비네요. 너무 젊어서. 우리 딸을 또 싫어하지 않나 하고. 내가 보기에는 사이는 잘 어울렸다.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어른 같아. 내가 말은 반대로 할게요. 바람이 날 가정은 아니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심해 본다면. 내 생각이. 당신 딸이 바람나지. 이 사람 바람나는 사주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붙여. 나이가 열 살 차이 나니?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잘 살면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 잘 만났네. 딸이 현명했네. 딸이 똑똑하고. 아주 착해. 본인이 자라보고 놀라고. 손톱꽃 보고 놀란다고. 그런 남자만 만났으니까. 본인이 또 그러는 건데. 아들이 그래서 아니니까. 나도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아들은 장가를 한. 앞으로 또 세 장가를 갈 거예요. 5년 안에. 근데 내가 보면 지금 만나는 그 여자는 절대 아닌 거로 비춰요. 아니다. 반드시 아니다. 이 여자랑 깨지고 나면 그 여자가도 깨죠. 아까 그 호랑이띠? 칠 사 년 맞아요. 그 여자랑도 깨죠. 그리고. 본인은 이 남자랑 지금 사시는 분이랑 팔 년 살았지만 이제는 종착역이다. 그리고 돈은 챙기기 힘드니 본인이 알아서 제가 한껏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글쎄. 또 누군가를 또 만나 본인은 내가. 나는 만나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을 또 만나 왜냐하면 누가 오면 또 받아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착해고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랬는데 착한 게 오산이었어요. 구랭이가 앉아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길게 하니까 아무튼 앞으로. 나는 남자 복이 없다 하고 진짜 혼자 살자 라고 생각하고 진짜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왜 이렇게 살아라 그래 인제 인제는 그래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 가든 또 우리 집에 오든 또 이놈은 또 그랬어요. 근데 아들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은 탄탄한데 운은 들어왔어 근데 가정이 찢어지게 했어요. 관제 같은 것도 없고요.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아니야 삼대 때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받아도 위험수는 다 끝났습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몰라 혼자 살면 나도 좋겠다 본인이. 아직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인제. 그 아저씨 스무 살이 만나서 살았었는데 우리 처음에 신랑 삼십팔 년 살다가 헤어졌어요. 애들 장기 보내놓고 근데. 이 사람 만나니까 사람이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엄한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데 한 번 보니까 이 아저씨가 본만원한테 돈을 빼돌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본 자식한테.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거는 백 프로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지 거야. 다 지 거야 그래. 그니까 다 지 거라고 누굴 줘야 주지도 않아 택시도 내가 사주고 본인의 본만으로 했어도 다른 여자로 사도 본인 돈 안 줘 알았어요 그쵸. 응 응.